밤이 깊어지자 찬바람이 더 매서워졌습니다. 경기와 강원, 경북 일부 지역엔 한파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 철원의 기온은 영하 12도, 서울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남부지방도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추위와 함께 내일은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 지역엔 15cm 이상, 충남과 호남 내륙에도 2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서울경기와 강원도는 오후부터 밤사이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낮기온은 1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찬바람에 체감추위는 더하겠습니다. 충청과 호남 지역도 새벽부터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영남 지역도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오겠습니다. 또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다음 주에도 눈 예보가 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